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에 등 뒤에서 40대 남성이 쏜 산탄총에 맞아서 현재 심폐정지 상태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일본의 보수 우익의 구심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소식에 일본 전역이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일본 여야 모두 현재 참의원 선거 유세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피격과 관련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용의자가 전직 자위대원이다라는 그런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1살 남성이다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총격 동기, 왜 총을 쐈는지 그 동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충격적인 피격 소식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후반부에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당시에 일본의 총리여서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웃나라의 전직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에 충격을 당해서 심폐정지 상태다.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왜 피격됐는지 피격 당시의 상황 이런 거 파악하느라 상당히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 후반부에 더욱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뉴스 여러분께 전해 드릴 텐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중징계 관련 소식은 오늘 아침 뉴스부터 상세하게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갤럽,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이른바 데드크로스 잘못한다는 대답이 잘한다는 대답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 갤럽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포인트이긴 하지만 잘한다는 대답이 더 많았는데 말이죠. 일주일 사이에 갤럽의 조사에서도 잘한다는 대답은 6%포인트나 떨어진 반면에 잘못한다는 대답은 7%포인트 올랐습니다. 잘못한다, 잘못한다, 49%, 잘한다, 37%.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취임 초반부의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는 응답이 53%로 잘못한다는 응답이 34%였는데 두 달이 임박한 시점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49%, 잘한다는 응답이 37%. 자세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잘한다고 대답하느냐, 왜 잘못한다고 대답하느냐 그 이유도 물어봤죠. 외교를 잘했다. 얼마 전에 나토 순방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전 정권을 극복하고 있다,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나왔고요. 왜 잘못한다고 대답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경제의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그리고 경험과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하다 이런 대답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미 다른 기관들의 여론조사, 잘못한다는 대답이 잘한다는 대답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 전해 드렸었죠.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R&서치. 이미 잘못한다는 응답이 잘한다는 응답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여당인 국민의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도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갤럽 조사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네요. 민주당이 30%고 국민의힘이 41%, 지난주보다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졌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는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의 지지도도 소폭 상승했다.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장해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해찬 단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갤럽 조사에서도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 사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재정회의나 오늘 같은 경우는 비상경제 민상회의가 줄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는 나토 국제회의 등의 영향도 있어서 이러한 어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 가지 요소일 것 같고요.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사나 인물 같은 경우는 차라리 먼저 대변인실에서 기자분들에게 알렸으면 어땠을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번에 나토에 순방하는데 민간인이지만 특별 수행 자격으로 이런 업무를 보조할 것이다. 그리고 선임 행정관으로 대통령의 육촌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 때부터 쭉 회계 업무 등을 하면서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다라고 차라리 먼저 알려줬다면 논란이 조금 진화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알리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의해서 마치 언론이 대단한 걸 알아챈 듯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야 뒤늦게 해명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인사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이나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기조로 이게 조금이라도 국민들 봤을 때 오해를 살 만한 인사나 인물이 있다면 차라리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장해찬 전 단장은 대통령실에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대언론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고 권정연 비대위원은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난 2주간 사실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인사와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공정하지 않고 무능하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보냈다기보다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사람을 내로남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전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으로는 전혀 인사할 수 없는 사람을 인사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려 그분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어떤 검증받는 과정을 야당과 그리고 언론에 통해서 공격받고 있다,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탭핑에서 과거에 훌륭한 장관 본 적 있냐라고 되려 공격적으로 되물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기자, 질문한 기자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도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난 2주간은 좀 그런 모습이 더 보였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물가 하락에 있어서도 국제적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거나 아니면 나름의 방책을 좀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는 모습보다는 되려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좀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게 조금 실망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후반부분은 아마 지난 화요일에 국무회의 때부터 비상경제 민생회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주재하겠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해찬 전 단장님,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혼선. 이 부분은 아까 결론 여론조사에서 잘못한다는 대답의 한 요인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징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여론조사 반영은 다음 주 발표되는 조사들에 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이 계속해서 지지부진이 끌어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정부와 여당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을 하나의 큰 축으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운영의 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집권 여당 내부에서 당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윤리 국면이 지나치게 길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게 되면 좀 느슨한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아주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무당층들 같은 경우는 그냥 피로감 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리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만큼 민주당 지지율이 올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도층이나 무당층들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지지부진한 여러 당내 현안이나 내부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윤리위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태 수습을 위한 첫 발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수습을 위한 첫 단추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의 문을 여는 그러한 첫 단추가 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이 국면이 어떻게 수습될지 조기에 일단락될지도 지금은 고개가 좀 갸욱 걸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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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talvez 이스도elles 그다음에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지유스 잊지 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